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친구 2호입니다. 이번 봄을 저희가 준비해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정원도 예쁘게 디자인 해보고 싶은데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잘 안된다는 친구 있으면 정원친구 2호와 함께 1박 2일 정원 디자인 캠프를 한번 참여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안내해 볼텐데요. 잠시 그 전에 이런 것들이에요. 정원에서 이렇게 예쁜 정원을 디자인하고 싶은 욕심들이 많습니다. 사실 하나하나의 공간들마다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라는 고민들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진데 사실은 이렇게 멋진 공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실은 되게 재미난 재료들이 정원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 재미난 재료라는 게 뭐냐면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것들을 감싸고 있는 이런 땅들이 다양한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어떻게 우리가 확장해서 더 좋게 해야 할지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면 조금 더 이것을 멋스럽게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간 공간마다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힘을 사실 길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에 되어지는 건 아닌데 이거를 그래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간을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와 함께 여러분들 따라해보면 그래도 아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보면 알아채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나도 예쁜 정원을 만들고 싶은데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고 그 이야기를 술술술술 여러분들을 풀어나갈 때 어떻게 그 공간을 풀어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직접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벌어졌던 이야기 그대로를 가지고 이와 함께 따라 그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되네 라는 것들을 알아채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박 2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되게 정원에 이번에 푹 몸을 담그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만큼 좀 빡세다고 얘기할까? 어쨌든 2박 2일 동안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나섰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떻게 저희가 준비했냐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나도 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정원 디자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어떻게 보면 정원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모방에서 창작까지 해보면서 공간이라는 것을 한번 따라하다 보면 한번 따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공간 계획을 개개인별로 한번 해보는 데까지 제가 한번 끌어가 보려고 해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2호가 또 도와주면 조금은 또 쉽게 여러분들 풀릴 수 있겠다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2월 18일, 19일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디서 하느냐? 정원 친구 2호가 살고 있는 저희 푸르네 문화센터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자세하게 나중에 또 안내가 나갈 거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멀리에서 나는 좀 그렇다라는 하는 친구는 온라인으로 좀 그래도 난 좀 멀어도 갈 수 있어라는 친구들은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인원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오프라인은 15명, 온라인은 10명만 저희가 받고 있고요. 날짜가 잘못됐는데 이거 오늘 월요일 아침, 오늘부터 신청을 받으니까 여러분도 보자마자 바로 아마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비는 오프라인이 69만원, 온라인이 44만원인데 숙박은 포함인데 일실입니다. 그 다음에 식비, 재료비, 교육비 모두 포함이 되어있고요. 자 그럼 어디다가 여러분 신청하면 되느냐라는 건데 푸르네 카카오 채널입니다. 카카오에 가셔서 푸르네 이렇게 한번 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오는데 이거는 2호가 근무하고 있는 정원회사 이름이 상호입니다. 거기 가셔서 이번에 교육, 1박 2일 정원 디자인 캠프 신청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우리 간사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고 아 이런 거 너무 어려워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거 070-5165-0005번으로 전화하시면 또 잘 안내를 해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제가 강수익금이 좀 생기잖아요. 이거는 이번에는 제가 2023년도에는 제주도에다가 기부정원, 꿈꾸는 정원을 만들어지는데 수익금은 전액 그쪽 정원을 만드는 데에다가 제가 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핵심은 뭐냐면 아 나는 정원을 만들고 싶은데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공간 디자인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꼭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교육 일정표 잠깐 보도록 해볼게요. 아침 첫날 오시면 오리테이션 하시고 식물 이야기 잠깐 나눈 다음에 거의 이런 실습으로 쫙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첫날 저녁에는 정원 친구 2호와 함께 그리고 이번에 함께하는 김현정 정원사와 함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시간도 가져와서 정원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물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까지 마련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자마자 바로 신청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론이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2호가 바쁜 관계로 이거 잘 거의 열지 않는데 이번에 마음 먹고 열었으니까 보자마자 나는 가야겠다라고 하시면 바로 신청하셔서 꼭 여러분 함께 하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봄을 준비하면서 나의 정원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 아니면 정원 디자인에서 조금 더 잘하고 싶었다는 친구가 있으면 공간을 한번 찾아보는 훈련을 2호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